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맞추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이름 마지막 3초 보여드릴게요 하나, 3, 2, 1, 땡슈아! 테레리! 테레리! 혹시 저희 멤버 다 기억하시고 계신 분 저희가 또 상품 드릴게요 상품이랑 저희 원하는 멤버랑 악수 혹시 계실까요? 혹시 좀 틀어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손 드신 거 아니죠? 안 계실까? 어, 어쩌신가 봐요 그러면, 두 명이라도, 두 명이라도 아, 팍 줄넣는데? 어, 네네네! 아, 올라오세요! 저기, 저기 여러분! 올라오세요, 올라오세요, 올라오세요! 아니, 이들이 보이고 있다며 보이고 있다며 빨리 찍어요 저기, 나 스크린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진짜 사진 찍는다고 나 진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혜린님이시고 혜진님이시고 아, 감사합니다 원하는 멤버 악수요 혜린님이예요 감사합니다 자, 또 한 분 더 받을게요 나는 세 명 맞출 수 있다 없나요? 없을까 봐요 아, 저희 축을 보고 싶으시구나 게임 말고 아, 그래요? 아, 저기 한 분 손 드셨어요 두 명 맞출 수 있나요? 세 명 맞출 수 있나요? 네네네 아, 컴닝 컴닝 좋아요 혜린? 혜진? 혜진이요? 혜진 혜진 혜진? 조사? 조사? 뭘 조사 아, 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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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틀리시는데? 그래도 올라오셨으니까 원하는 멤버 악수까지 할게요 자, 이름 오! 이름도 모르는데 지혜에요, 지혜 뭐야 자, 그럼 가위바위보 갈게요 자, 다시 가위바위보 나오세요, 나오세요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자,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은 마지막 한 분 3분과 하나 남았네요 저희 시간이 안 되나요? 네, 시간이 지금 딱 마지막 한 분 저희 한 분이죠? 마지막 3분 있는데 3분 어, 우리끼리? 가위바위보 오케이 고기 어, 우리끼리 가위보 아, 이건사 Current 아, 이긴사물 가져가는 건 뭐야? 없죠 없으시죠 진짜 없으면 저희 없으면 저인끼리 가지게요 자, 가서면서 할 수 있어요 어!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temptation 가위바위보 오케이 원하는 멤버 위 자 원하는 멤버 박수요 혼자요 혼자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 단체곡이에요 위고라고 단체곡 마지막 곡 한번 끝낼게요 저희 인스타 댄스팀 페이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무대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